그래도 나름 장르도 찍었으면 찍을 거였으면 아까 찍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끝난 거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거를 저쪽 쓰세요, 저 네 아니 이쪽 오른쪽 그 스탠드가 더 좋아요 모양이 거의 다 잡혀가지고 열을 뺏지 그쵸 제가요? 아니 지금 이게 모양이 잡힌 거라고 할 수가 있나? 이 정도는 잡혔죠 거긴 벌었는데 펌 색깔이 잘 나와서 펌 색깔이 잘 나와요? 좋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겁니다 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는데 다 상관 것처럼 보여요 아니 원래는 189cm인데 191cm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보는데 그 스탠드가 보는데 189cm였나? 그때는 그때 이미지랑 지금 변경된 이미지가 이게 지금 변경된 이미지가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섬세하게 했네 섬세하게 했네 섬세하게 했네 근데 이게 진짜 사포질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쵸? 그쵸? 아니 얘가 그렇게 다 흘리고 있는데 약속으로 터물이 없는데 핵이 들어가니까 근데 조시아랑 조시아랑 그냥 큰일 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거를 이제 사포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 땐 재밌어요 아 그니까요 만들 때는 이렇게 그냥 네 와 이게 된다 이러면서 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사포질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핀셋으로 사포를 찝하다가 하면은 그 저번에 네 룩개님 전달해드리려고 주셨던 그 펜슬 아 예 있어요 아직도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아니 와야 뭘 드리든가 말든가 저번에 한 번 뵀었잖아요 그거 사포 모임? 그 그 전에 드렸었는데 그때 까먹었어요 그거 아 그거 오오오오 이러면서 그냥 훅 넘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또 바쁘시고 하시니까 못 오시니까 그니까 근데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걸로 하기에는 그게 사실 많이 갈리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많이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갈려요 그래서 그거는 또 너무 힘들 것 같고 해서 아까는 진짜 지지대 같은 거 거기다 대고 거기 끝에다가 자꾸 붙여놓고 막 갈고 또 붙이고 갈고 붙이고 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왜 시작했을까? 어쨌든 쉬운 길이 아니어서 맞아요 덕익에는 해요 더